내가 내 남편 야 마이크 한조로서 왜 칠 뻔했어 근데 담배는 담배라고 주세요 담배는 낚시를 가볍게 타고 심심하니까 안 담배비고 그러면 심심하니까 나도 모르게 90명이서 담배를 불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견부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한 번은 안 돼 다 송구해야 돼 그래야 담배를 안 피지 피우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아? 어 나 피우지 않으면 큰일 나지 그게 조만간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는 가야 돼 한 7시간 6시간 동안에 담배를 갖다가 개혁소이니까 도착하면 어디요? 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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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밥 먹다 피잖아 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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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많이 피는게 이 낚시 카페인 거 같애 흐흫 근데 낚시 카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